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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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조의 힘 You'll be made in this way 네 감사합니다 자 돌아 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우리 창가자스위필 함께 성룡의 희망 프로젝트 아이들에게 꿈은 라는 프로젝트가 나오셨는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메시지라던가 좀 넓이기가 되시라고 간단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꿈이 있으면 이룰 수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꿈을 향해서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성룡씨처럼 정말 좋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모든 일을 이겨내시고 꼭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우리 성룡씨도 오늘 공연을 보시고 아 이제 모든 공연이 끝났는데 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지막에 메시지가 네 손질이 있어 아 아 사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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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세 아 아 아 아 그 때 어렸을 때 생활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이나 조직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. 그 때 제가 느꼈던 책임감은 나는 조직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. 그 때 도움을 줘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그 선생님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말고 네가 커서 어른이 돼서 너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면 그거를 부답하는 거라고 했고요. 지금 그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저처럼 숙제 열심히 하고요.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란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그렇게만 해준다면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 도와주실 거고 성년도 자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. 그 옆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아저씨와 또 언니 오빠들 박수를 쳤어요. 정말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먼저 눈깃에 다 사랑해 보인다는 것 같고요. 다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사회의 사회의 사회만이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사회의 사회의 사회만이 화합하는 사회만이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구요.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노래할 수 있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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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세요. 잘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즐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 파트 했지만 지금 잘 역시 슈퍼주니어. 그리고 저기 계신 저리비 씨. 그리고 또 수많은 연예인분들.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 여기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즐거우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 인사는 성용의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 그럼 다 같이 화이팅! 그 중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하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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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자, 성용의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 화이팅! 아시겠죠? 자, 성용의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. 화이팅! 오이팅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